난 너만 원해 원해 I want you baby I'm a ride for you And you're gonna ride for me 여러분! 저희 카페에 이벤트를 했었잖아요, 카페에서 그치, 발 사진 띄어가지고 올리고 근데 저희 엔젤 팬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맞췄대요 아니 솔직히 봐요 어떻게 맞춰 전 바로 맞췄어요 네 전 보자마자 바로 맞췄어요 너는 우리 양말 뭐 신는지 알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모르는 게 말해도 돼요? 네 그러면 실망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벤트를 안 할래요 원해요 실망했어요 아 근데 이미 찍었잖아 아 이제 안 할 거라고 아 이제 안 해? 팬들이 삐질 텐데 아 내가 삐졌다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이벤트를 드릴게요 그렇죠 새로운 이벤트 아 지금 비공개해요 왜요? 혹시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? 다음 이벤트가 뭔지 혹시 모르는 거라서 비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세요 혹시? 저도 못 들었는데 아 저는 들렀어요 아 진짜요? 공개해도 돼요 지금? 아 지금은 안 돼요 아 안 돼요? 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언제 공개할 거예요? 왜 말을 안 해? 응? 아니 형들 말하는 게 뭔가 재밌어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봐 나도 말해봐 이번 이벤트 사랑해요 우리 중심팀 파이팅 한번 하자 어? 이건 언제까지 가? 중심팀 그러니까